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70인 제자입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으로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신화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에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안에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노예로 바빌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와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급의 장마트가 넓혀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 70명입니다 장세기 46장 27절에 애국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국의 이런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국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형들은 시기하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였으며 그 꿈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식구들 70명을 애국의 고샌땅에 살게 하였으며 그 고샌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국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국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모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모나세가 장자이며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모나세보다 앞세웠으며 에브라임과 모나세는 야곱의 열두 지파 속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국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국에 있었더라 아멘 요셉과 그의 형제와 요셉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애국에 가득하며 온 땅에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애국을 다스렸습니다 애국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함으로 불안하여 아무리 힘든 일을 국고성을 찾는 힘든 일을 시켜도 계속 늘어나니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하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또 식계명과 또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국기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요아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은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모세형인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엘라살과 이담할의 네 아들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가 장로 70명과 함께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모세가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는 훗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부를 사용하므로 그 자리에서 또 적사를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민숙이 11장 16절입니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애굽에는 생선도 먹고 또 부추, 마늘, 또 오이, 참외 이렇게 먹었는데 만나 외에는 뭘 것이 없다고 울면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왜 이 백성들을 내게 맡겨서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례굽하게 하시고 또 가난 땅에 가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어디서 고기를 얻어서 이 백성들을 먹이겠습니까 나는 힘이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모세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해막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장로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고 모세 혼자 책임을 담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 혼자 재판을 할 때도 모세의 장인인 이두로가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례굽하여 가난 땅, 바로 예수님이 터나실 가난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름에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말씀 따라가는 예원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0인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전도하러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신 이유는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또 동역하며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성경적으로 전도하러 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70제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면 구원 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도하러 현장에 안 간다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는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절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먼지를 들고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갔지만 비록 거지로 산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가면 됩니다 부자가 하나님께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렁탕이가 있어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자가 그러면 우리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좀 나사로 좀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지옥이 오지 않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도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자처럼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한 내용을 포럼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이름에 그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복을 들은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제자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결국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사액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정신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탄식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담고 오늘 또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7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숫자 7, 럭키 7이라고 해서 좋아하죠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1.1액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숫자가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 땅 바다 셋째 날 식물 나무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과 물고기 일곱째 날 안식 이렇게 숫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병 이어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천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7병 이어도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4천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70제자가 70지역에서 말씀을 선투포한다면 사탄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제자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요한복 8장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그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70인 제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70인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 3절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기시를 내쫓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자신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삼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삼오직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원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70인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